야옹 야옹 도봉이 야옹 좀 깔아 너무 귀엽다 야옹이 하나 둘 셋 보여 아랫니도 좀 해야겠다 아랫니도 좀 해야겠다 응 이쪽 뒤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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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니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한 번만 더 아아 옳지 아랫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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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아랫니 흠 흠 송관이 아랫니 송관이 저기 어금니 오금니 저기 어금니가 묶여있다 아래 위에 어그 지금 빠졌다 낑낑소리네 야옹이 으유 잘했네 으유 잘했네 야옹이 잘했네 아시원고 가있다 어휴 다했다 나 휴스턴트 보자 나 이거 딱 끊어져가 좋아 아우 자 일단 간식 먹어야지요 자 두개 줄게 쵸비 칫솔 세팅 아휴 아이고 아우 귀여워 어휴 어휴 쵸비는 양치를 잘하지요 아이구 이빨 올란거 봐 쭈쭈 어금니에 쭈쭈 잠깐만 청구 언니가 너무 놀래 어금니도 나 같다고 아랫니도 아랫니도 아랫니 아랫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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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니? 아이고 맛있어? 우리 쭈쭈 아이고 맛있어? 아무니? 짱 귀여운 아무니? 초고하다 꼬빌보다 송구니가 제일 크다네 응 아묫니 자 됐죠? 아묫니? 어구 송구니 도란거 봐 어금니? 어금니? 아랫니? 아랫니 좀 발라주세요 아yu 차 꼬비 aika 꼬비는 크니깐 세개 머리 쎅쎅하니까 감옥 세개 머리 쎅쎅하니까 감옥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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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쵸비 돌아아